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아파치 php mysql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방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엔진에서 비트나미 윈도우 아파치 php 아니 mysql php의 약자인 wamp를 검색하시면 wamp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amp stack이라는 것으로 도착을 하시면 거기에 보면 다운로드 wamp stack 인스톨러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이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no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공유하시면 더 좋겠죠. 비트나미한테 고맙다라는 성의 표시를 하는 거죠. 일단은 no thanks로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꽤 커요. 한 12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크다는 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량의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할 겁니다.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이제 설치를 시작해 볼게요. 설치 화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안티스팸, 즉 백신이 동작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냥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는 화면에서 next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젠드 프레임워크, 심포니, 코드 이그나이터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php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 건데 그때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치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꺼버리시고요. 이 phpMyAdmin은 필수이기 때문에 켜놓으시면 됩니다. 자, next. 그러면 이 위치에 비트나미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에요. next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이 비트나미는 같이 설치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 패스워드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패스워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사용할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자, next.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next. 그리고 next 하시면 실제 인스톨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윈도우즈 방화벽에서 이 앱의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뜰 건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웹서버는 인터넷으로 뭔가를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윈도우가 이걸 기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열어야지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세스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보면 이 bitnami wamp stack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bitnami를 통해서 설치한 아파치, php, mysql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bitnami가 만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이 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localhost index.html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면 bitnami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웹서버가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제가 뭘 입력했나요? localhost slash index.html을 입력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선 이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현재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 localhost slash index.html이라고 입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localhost는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곧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localhost라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를 가리키는 그런 주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lash index.html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index.html 파일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는 이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htdocs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쏴줍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그 index.html 파일을 화면에 표시해 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웹페이지가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고요. 그리고 C드라이브에 가보시면 bitnam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 디렉토리 안으로 가면 wapmstack이라는 디렉토리에 apache2라는 디렉토리 거기에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보시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파일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egoing이라고 이 파일의 어느 위치에다가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라고 하는 저의 닉네임이 이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htdoc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바로 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localhost 뒤에다가 helloworld.html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not found라고 뜨죠. 저 얘기는 뭐냐면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helloworld.html이 에러가 아니라 정상적인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한번 내용을 수정해보죠. 우선 다시 htdocs라는 디렉토리로 가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만들건데요. 여러분들 메모장을 실행해보세요. 메모장을 실행하는 방법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고요. 여기에다가 helloworld.html이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htdoc가 위치하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한번 해보죠. c드라이브 비트나미 wapm스택 그 안에 apache2 거기에 htdocs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helloworld.html이라고 입력한 후에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지정하시고 인코딩은 가급적이면 utf8으로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나 파운드가 떴던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리로드를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이번에는 helloworld라는 이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에 역시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localhost slash helloworld.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해서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합니다. 그럼 웹서버는 이 컴퓨터에 있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helloworld.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브라우저에는 hello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하게,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실습 환경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동시에 설치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같은 컴퓨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웹서버를 보통 별도의 컴퓨터에 두고 서비스를 실제로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openTutorials.org 그리고 slash index.html이라고 만약에 입력했다고 간주해주세요. 저거 직접 입력하시면 아마 에러 페이지가 뜰 겁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땅 쳤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 번 그림으로 확인해보죠. 우선 여러분의 컴퓨터는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openTutorials.org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이 상태에서 openTutorials.org 컴퓨터에는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브라우저가 있고 openTutorials.org에는 웹서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에 http.openTutorials.org.index.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openTutorials.org라는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게 index.html 파일을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openTutorials.org에 있는 웹서버가 htdocs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에게 전송을 해주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는 그 전송된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웹서비스,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컴퓨터 안에 웹브라우저, 웹서버를 동시에 설치했지만 나중에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웹서버를 장만하셔서 그 웹서버에다가 여러분이 개발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수업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내부적인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특수한 디렉토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바로 저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하셔야지만 웹브라우저가 접속했을 때 저 인덱스.html 파일을 웹서버가 저 htdocs에서 찾아서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htdocs라는 저 디렉토리를 좀 더 일반적인 말로는 document root라고 하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문서의 최상위 디렉토리, 즉 웹서버가 문서를 찾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바로 htdocs라는 것이죠. 물론 저 htdocs는 설정을 바꿔서 다른 위치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무튼 제가 앞으로 document root라는 표현을 쓰면 바로 저 디렉토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 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웹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동작방법의 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에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